계속해서 대담 이어갑니다. 도민과 민관, 민간, 또 공공기관이 함께 제주지역의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인데요. 아직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시죠?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들을 하는 곳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일두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지난해 출범을 했죠. 어떤 배경에서 탄생을 하게 됐는지 알려주시죠? 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시작한 지역혁신사업 중 하나인데요. 지역사회 문제들이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하나의 방식이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민관공이 협력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 11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고 제주는 지난해에 이어서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협력인데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찾고 지역에 있는 민관공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제주 지역 문제해결플랫폼은 스스로 좀 더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들을 올해의 의제로 선정하고 기관이나 단체가 그 의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역할로 참여시키는 구심점이 되는 것이죠. 네. 도내 민간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한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함께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출범 첫 해였던 지난해는 33개 기관이 정책위원회로 협력했는데요. 올해는 3개 기관이 추가되어 36개의 기관과 단체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주특별자취소를 중심으로 하여 공무원 연구공간과 같은 공공기관, 제주개발공사, 관광공사, JDC 등 공기업, 또한 대학교, 금융기업, 민간단체들까지 제주 도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기관과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문제를 발굴한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발굴을 하고 또 해결 방법은 어떻게 찾아나가고 있나요? 올해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방법들로 의제를 발굴하였는데요. 제주 도지사와의 시민과의 대화에서 참여한 도민들이 건의나 안건들을 우선 살펴봤고요. 저희 플랫폼에서는 SNS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또한 기관들을 방문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214개의 예비의제가 발굴되었는데요. 협업 테이블을 갖거나 또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원탁회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의 의제들이 이렇게 해서 최종 선정되었는데요. 이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3개의 정책위원회가 함께 자원들을 논의하며 매칭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의견을 주신 도민들, 협력하는 기관들과 이루어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가 첫 사업 시행이었는데 어떤 의제가 선정이 됐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네, 우선 전략 의제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 RM100을 전국 공통으로 진행하였고요. 제주 발굴 의제로는 돌봄과 환경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5개의 의제를 실행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어요. 서로 돌봄 프로젝트를 통해서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요. 가장 주목을 받았던 우유팩 자원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는데요. 우유팩을 모으고 우유팩을 분리배출하는 인식을 개선하여서 총 30개의 수거함을 만들어서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우유팩을 어르신들이 수거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였고요. 또한 이런 우유팩 의제는 지난해 전국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저도 우유팩 모양의 전용 수거함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반갑네요. 지금이 벌써 8월이라서 의제 설정은 좀 끝난 것 같지만 2023년의 의제는 뭔가요? 네, 올해는 모두의 제주라는 키워드 아래 총 7가지의 의제를 선정하였는데요. 어린이, 청년, 노인, 장애인, 도서지역 주민,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동물까지 제주 도민과 관광객, 그리고 제주에 살고 있는 제주를 사랑하는 모두를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전략 의제가 있는데요. 노컬 브랜딩이라는 의제가 있는데 또 이런 의제와 다르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연속 의제, 또 저희들이 발굴하는 신규 의제 이렇게 해서 7가지 의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의제를 중심으로 올 한해는 어떤 사업들이 펼쳐지게 되나요? 네, 먼저 우도 브랜딩 전략 의제는 24시간 활기찬 문화의 섬 우도라는 브랜딩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도라는 곳은 유유 공간이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토론회를 진행하고 행사도 직접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는 제주 원도심을 보다 편하게 찾아오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공디자인이라는 방식으로 주민들과 전문가가 직접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우유팩 업사이클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유팩을 제주만의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다양하게 시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탄장은 서로 입지 않는 옷들을 나누고 이러한 방식의 여러 제로 웨이스트를 프로그램도 함께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 사회안전망 구축은 혼자 사는 청년들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소규모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제주 안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외국인 위한 언어장벽 해소 프로젝트 또한 유기동물 없는 섬 상생 제주 만들기 의제를 통해서는 사람 동물 매치 프로그램과 마라도 고양이 입양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사업들이 전개가 될 텐데요. 제주의 불명예 중 하나가 유기동물이 많은 섬이라는 건데요. 유기동물 없는 섬 상생 제주 만들기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좀 궁금해요. 유기동물 없는 상생 제주 만들기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올 초 뿔새오리 보호를 목적으로 마라도에서 살던 고양이들이 선밖으로 반출이 되었어요. 이 고양이들은 세계자연유산본부와 제주의 동물단체들이 도움으로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고양을 잃은 고양이들이 새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달에 탐나는 제주에서 마라도 고양이 전시회를 소개해 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람 동물 매칭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요. 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여건상 어려웠던 취약계층에게 유기동물을 매칭하여 임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준비물 또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기동물은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지내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찾게 되고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취약계층에게는 동물을 키우면서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유기동물 없는 섬 제주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좋은 성적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제 설정에 도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도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네, 당연합니다. 사실 모든 의제에 있어서 도민들의 참여가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원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는 원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직접 리빙내 형태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우유팩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는 우유팩을 도민분들이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여 모아주지 않으면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걸 시도할 수 없겠죠. 그 밖에도 감탄장도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쓰레기가 없는 행사를 즐겨주셨으면 진정한 의미가 있겠고요. 사람, 동물 매칭 프로그램도 참여해 주시는 과정이 있어야 의제가 진행될 것 같아요. 마라도 고양이 가족찾기 프로그램은 고양이 입양으로 참여하시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렇게 모든 의제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여러분들이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제 외에도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발굴하거나 소통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네,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의제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7개의 의제들과 함께 연관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자원 매칭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사업에 예비의제로 수렴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할 일이 정말 많으십니다. 모두 제주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